장갑이 못 버틸 것 같아 지금 점점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 형, 먼저 부어요 크다 좋고 쓴놈 큰 놈이 좀 안 있는 거군요 형,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바로 옆에 농막으로 다 찍을 수 있더라구요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냉장고가 가동중이었어요 거기서 고기를 되게 추춤하는데 30초씩 굽는거에요 근데 그게 진짜 속까지 오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 저 위치 됐나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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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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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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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